매수 보유를 하면은 80%를 잃어도 되는 그런 돈, 그런 돈만 투자를 하라라고 레이다리오는 분명히 경고를 했고요. 트레이딩 수단으로 보면은 그거로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MDD가 적으니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화국입니다. 레이다리오가 본인이 만든 브릿지워터라는 해츠펀드, 세계 1위 해츠펀드 홈페이지에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레이다리오는 Bitcoin is one hell of an invention, 아주 훌륭한 발명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1월 28일 브릿지워터 홈페이지에 What I think of Bitcoin,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언론에 레이다리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다는 글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레이다리오는 그런 거 다 믿지 말고 내가 직접 오는 이 글만 믿으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전문가가 아님을 인정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엄청난 발명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신용기반 화폐 시스템처럼 금융연금술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용기반 화폐 시스템. 이것도 사실 지금 금이나 은행, 돈이 묶여있지 않고 그냥 중앙은행이 신용을 창출해가지고 돈을 만들고 걷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도 그런 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 가능할까? 이런 것도 지금 논의를 해봤는데요. 참고로 비트코인, 최근 10년 동안은 많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에 대해서 일단 서술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요즘 특히 코로나가 끝나고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전세계에 금같은 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같은 자산은 뭐냐 하면은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고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금같은 자산은 금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금같은 자산이 근데 금 말고는 별로 없다. 금의 큰 단점은 현금 흐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금은 한 덩어리를 갖고 있어도 거기서 갑자기 한 덩어리가 새끼를 쳐가지고 두 덩어리가 되든가 아니면 배당이 나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 같은 거를 봐도 여기 이제 이 그래프가 뭐냐 하면은 이자가 1% 이하인 채권. 그게 이제 전세계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2010년만 해도 그런 채권이 10%도 안 됐는데 2020년이 넘어가니까 전세계에 있는 채권 중에 80%가 그 이자가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금도 새끼를 안 치고 배당을 안 주는 거는 맞지만 채권을 사도 별거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더 이상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같은 자산을 살기 위해서 끼웃끼웃거린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비트코인도 금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요. 2100만 개인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교환도 가능하고 송금도 가능합니다. 사실 금같은 경우에는 위기 상황이 오면 그 금 덩어리를 막 들고 막 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몇십분 만에 이거를 해외에 넘겨버릴 수가 있죠. 그냥 송금이 아주 손쉽게 가능하고요. 해외 거래소에서 이거를 다시 팔아가지고 뭐 이제 법정 화표를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런 아주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지금까지는 받아주고요. 자 분산 투자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좀 분분하고요. 그건 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음... 아 그치 여기 나오네. 그 비트코인의 단점이 당연히 또 있죠. 비트코인은 진화가 불과한 코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2100만 개가 언제 몇 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금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더 훌륭한 코인이 나올 경우 더 기술적으로 위대한 코인이 나오면 비트코인이 그 코인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를 하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의 공급량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전세계에 몇 천 개의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보다 더 훌륭해가지고 대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이버 공격이 사이버 수비보다는 훨씬 더 쉽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크게 해킹당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래소들이 여러 번 해킹당해가지고 해커들이 거기서 비트코인을 훔쳐간 것은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해킹이 안 되었는데 그 레이디 알리오 주장은 아니 그 사이버 공격이 수비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해킹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금융 자산의 그냥 그... 다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킹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는요. 저도 기술력이 떨어져가지고 자 그리고 물론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엄청난 변동성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10억 그리고 내일은 20억 그리고 그 다음날은 5억 이렇게 변하지는 않는데 비트코인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채권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여기 보면은 1920년부터 여기 이 빨간 게 뭐냐 하면은 금의 수익률이에요. 여기 이제 그... 이 초록색이 주식과 채권 수익률인데 전반적으로 최근 100년 동안에 그 주식과 채권 수익이 비리비리 하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은 금 수익이 확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자 이때 전부나 채권과 주식이 망했는데 그때 이제 금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줬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도 그럴까? 그거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주식과 채권이 작살났을 때 비트코인이 촥 올라져가지고 그 손실을 리커버하면은 이게 포트폴리오 굉장히 잘 맞는데 그렇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너무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6천억 달러?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이게 막 6조, 60조가 되면은 정부가 되게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가지고 화폐라는 걸 컨트롤하고 싶은데 비트코인은 컨트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들이 비트코인 시장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은 오히려 이걸 때려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뭐니? 아 그렇지. 이거 보면은 이제 금이랑 채권이랑 주식 변동성은 이 정도인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2000년 후네 금융위기 때도 주식과 채권은 좀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금이 만회를 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2000년부터 2004년 이때도 그랬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후에는 사실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크게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빙이 불가능한 거죠. 얘네들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오를까 말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직은 모릅니다. 네. 더 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브리치워터에서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자 투자자들이 이제 금에서 돈을 점진적으로 빼가지고 비트코인이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그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그 금과 비교하면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4% 정도 되는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금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지고 20%를 비트코인으로 간다. 뭐 그러면은 사실 지금 가격과 비슷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투자자들이 돈을 이제 금에서 50%를 빼가지고 비트코인에 갖다 박았다라고 하면은 뭐 맥시멈 8만 5천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금에서 돈을 더 많이 빼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움직이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나 레이더 알리오는 이 기사에서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옵션이라고 했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단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했고 자 80%를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계속 보유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럴 경우에는 총자산의 5%가 맥시멈 아닌가 싶습니다. 5%에서 80%를 깨지면은 그럼 총자산의 4%를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80%를 깨졌다가 다시 그냥 그걸로 끝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뭐 어쨌든 자산의 5%를 투자를 해서 80%를 깨지면은 네 그러면은 그 총자산의 4%를 잃는 거죠. 그 정도는 뭐 그래도 좀 짜증나긴 하겠지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비트코인을 매수 보유 수단이 아니라 트레이딩 수단으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제 총자산의 한 20에서 25%를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는 트레이딩 전략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암호화폐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영혼도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자산 중에 이 정도가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심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휴 어쩔 수 없네. 기슨전 헤이비트 네 이게 이제 웨이비 플러스 전략 이게 이제 그 제 책에서 나오는 그 전략이고요. 이게 이제 실전 수익률인데 네 뭐 계속 오르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그레이트 하진 않습니다. 이게 한 거의 2년 넘게 거래가 돼가지고 누적 수익이 25%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근데 뭐 MDD는 작습니다. 이건 좋죠. 8%죠. 이 구간에 그 비트코인의 MDD가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50% 60%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909일이네. 2년 반 정도는 좀 안 됐다. 그렇죠. 이제 그 후에 이제 헤이비트 쪽에서 이제 이 전략을 보다 못해가지고 강호기 만들었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만든 게 이게 FF 전략인데 이게 얘가 지금 스무스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일이 석 달밖에 안 됐지만 네 수익이 48% 제가 2년 반 동안 번거보다 네 두 배가 높네요. 네 역시 헤이비트 예아. 네 이거 사실 원래 홍보하기로 찍은 영상이 아닌데 홍보를 하게 되었네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매수 보유를 하면은 네 80%를 잃어도 되는 그런 돈 그런 돈만 투자를 하라라고 레이드 알리는 분명히 경고를 했고요. 트레이딩 수단으로 보면은 그거로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MDD가 적으니까요. 그쵸. 네. 할투의 모든 영상을 요약한 사이트와 할투 맵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이 영상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들으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